안녕하세요 후싱미입니다 오늘도 더 나이트 오브 더 랩이 시작해보죠 게임 계속하기 호잇 오 저번에 마법까지 배우고 왔죠 이제 저도 마법을 두개나 쓸 수 있는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자 돌의 속삭임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더 많은 퍼즐들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얘기 좀 해보죠 음 아 맞다 이 수정 조각상도 말을 걸 수 있다고 했죠 저것들도 돌 취급인가봐요 자 갑니다 돌의 속삭임 에잇 오 넌 뭔가를 잃어버렸어 돌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난 그걸 보았지 왜 다들 나보고 뭘 잃어버렸다고 할까 오 유령이다 그때 그분이네요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지 누구야 누구 내 이름을 불렀어 오 오 누군가 포스터에 우와 저 뒤에 뭐야 시작되었어 첫번째 못이 바뀌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뭐야 뭐야 나 이용당하고 있는거야 어허 알겠습니다 다음 포탈나무의 입구를 찾아 너를 다음 주문에 그곳에서 배우게 될거야 내 도움 없이 포탈나무를 열어라 할거야 마법 세문들을 찾아 마법 세문들을 찾아 아 레프리콘 알겠습니다 아하 아하 그렇군요 일단 레프리콘을 찾아가겠네요 헤헤헤헤 아 맞다 걔 나한테 화나 했는데 어떻게 설득시킨다 조그만 초록색 남자가 두번째 포탈나무를 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해야되고 대포 지키는 생지도 해줘야되고 여우불 이게 레프리콘 아닐까 이것도 초록색 불이잖아 민들렛 씨앗까지 그리고 아까 그 마법사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죠 누군가가 누굴까 이게 박혔어요 유령같은 형체 저건 저건 음 못인가 아니면 뭘까 아무튼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중심에 제리마이아가 있죠 거미야 안녕 워허허허허 그 큰 스파이더 여전히 평화주의자네요 여전히 평화주의자네요 이게 뭘까 여기에 뭔가 있긴 있는데 클릭이 안 돼 뭔가 잊을 적은게 있는데 일단은 돌아가죠 난 뭘 잃어버린 걸까 호잇 돌아가자 에잇 길이 참 길다 하하하 왔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수상적인 자들이 회담을 열고 있었죠 아 그러면은 얘랑도 얘기할 수 있나 에잇 노을의 속삭인 가다라 가다라 호잇자 뾰로롱 난 정말 배고파 나한테 나무 열매가 있는게 다행이야 하하하하 돌로 된 나무 열매라 토칠토칠은 다람쥐가 뺏어가지 않는 하는 위에 다람쥐한 말이 있던데 냠냠 냠냠 귀엽다 이 트위도 하나 있었죠 작진 않은 토끼 조각상 르로롱 난 널 몰라 하지만 난 널 좋아하는 것 같아 고마워 나도 왠지 니가 좋아 넌 어디 저 왔어? 나는 저 너머 결계를 넘어왔어 그 옷에도 나같은 애가 있어 아마 있을거야 근데 내가 못봤어 그때는 행운을 빌게 그쵸 기본적으로 마우스우드는 제가 했던 세계와 똑같은 세계라서 아마 있긴 할텐데 너네는 블랙베리단을 못봤죠 더 이상의 돌은 없다 에잇? 없는거 맞죠? 이건 뭐야 엎드려있는 작은 조각사 간다 돌에 속삭임 에헤헤헤 뾰로롱 호잇 난 나무 밑에 이곳에서 쉬는걸 정말정말 좋아해 부럽다 에헤헤헤 가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면 나뭇잎 사이로 하늘이 보일 때가 있어 그걸 좋아하는구나 그건 날 정말 나른하게 만들지 흐헤헤헤 음 안그래도 저도 오늘 하늘 사진을 좀 찍었어요 너무 하늘이 예뻐서 노을이 딱 지는데 그 노을이 빛나는 그 부분과 붉은색으로 타오르는 하늘 부분과 아직 붉게 물르지 않은 파란 부분 이 3단계가 너무 선명해서 돌아가자 내가 왔어 여기 돌들이 아주 많죠 반쯤 숨겨져있는 조각사 이봐 비밀을 털어놔 낯선 자야 믿을 수가 없군 여길 저렇게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그냥 들어가지는데 흥 요즘은 누구나 여기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지 그게 질주 났구나 파수꾼은 더이상 자신들의 일을 하지 않아 그러고보니까 그 마법사도 파수꾼이라고 했죠 흥 그리고 여기도 바닥에서 튀어나와있는 조각사 오잇 오우 아 마법사의 제자로군 다 알아보네요 오호 그리고 그는 이미 듣기의 예수를 알고 있어 얼마전에 배웠어요 하지만 그는 귀를 기울이는 법도 알까 작은 인간 제자 아하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난 너무 피곤해 다시 자야겠어 맞아 귀로 들린다고 듣는거랑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거랑 또 다르죠 아 코거는 소리도 들려줘 요것도 뭔가를 해주나 이 비서 원래는 읽을 수 없지 않았나요 아하 얼굴이 없으면 안되는구나 돌아가자 커피를 줘야될텐데 아 이 돌들도 물어보자 어잇? 같은걸까? 어 어 무슨 새 제자인가 아 함꺼원에 묶어져였나보다 그는 새 주문에 꽤 익숙해진거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음 이제 좀 익숙해진거 같아 나도 여전히 말을 듣고있지 그리고 뭔가 나에게 말하길 그가 우리를 들었을 때 지금 듣고있어 쉿 아하 오 얘들은 되게 조심스럽다 일단은 커피를 좀 뜨죠 오잇짜 오잇짜 오 안녕하세요 아직도 계시네요 커피 한잔을 시켜놓고 어떻게 줄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뭔가를 타는게 아닐까 잠을 깨는 뭔가 각성제 같은걸 타는게 아닐까 그쵸 그쵸 아 근데 테마는게 없는데 후추인가? 후추 아 로즈힙 진정효과가 있죠 어 근데 그럼 안될텐데 아 이거 해보자 흑수해 이건가 이거는 근데 전혀 아닐텐데 그쵸 어 뭐야 되어버렸죠 왜 왜 넣었지 아 개를 잠재우고 뭔가를 해야되나 그런가보다 갖다주자 아 근데 이거 밤에 줘야되잖아 아 안돼 안돼 밤에 줘야돼 죄송해요 밤에 줘야돼 밤에 일단은 비우고요 밤 되면 아마 차가워질거니까 머그잔을 비운다 아 좋았어 나가서 그 파티장 쪽에서 책을 읽죠 어차피 가서 그쪽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이 호이 여기서 어 나비다 왜 나비야 그 나비야 그르네 누구야 누가 노래 불러 아 저기에 누가 있나본데 아 레프리콘이다 나비가 나비가 날아갔어 안돼 나비야 나랑 놀자 엄청 큰 나비가 있어 잠깐만 매직코인 레프리콘 나와라 나왔다 헉 세상에 조그마 추억쓰인 남자 야 펀치해서 목욕하고 있어서 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마셨는데 토끼들이 어 일단 했구요 그러면 어떡하지 얘를 아 더러운 접시대에 들어있는 통 그래 아 이게 펀치가 아닌가 설거지통인가 그냥 누구한테 먼저 갈까 일단 돌을 먼저 마을 걸어보자 내 눈이 어? 너의 도움 덕분이야 친절한 짐승같은 사람 빨리 지나가버렸네요 뭔가 보이게 됐다는 얘기 같아요 다음의 날 다시 찾아와죠 나 때문에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줘 아 조각산의 윗부분을 가져와야 되나 보다 이 나비는 뭘까 아 나비가 앉으니까 눈이 생긴 것 같다고 아하 그래서 기뻐했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나 일단 어 초록색 옷들 입만 포켓 자신의 옷들을 올려놨어 챙겨야겠군 바로 들키는데 넌 내가 보이는구나 원하는게 뭐야 포탈 나무를 찾고 있어 으음 흐흐흐흐 미안해 저건 일은 알겠어 알겠다 알겠다고 그래 옷과 맞바꾸자 어? 흐흐흐흐 믿어 되는거야? 흐흐흐 얼굴 빨개지는거 봐 흐흐흐 아 됐다 거래는 성공했나봐요 흐흐흐흐 그게 좋구나 흐흐흐 흐흐흐흐 아하 인지를 갖고 있구나 역시 젤이다 밤에 마을 휠관 위로 아 거기 모자를 꼭 챙겨오도록 아 근데 거기 빛이 필요한데 광원이 흐흐흐 난 마흡사도 되고 싶다고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무슨 소리야 그래 넷프리콘이 있었다고 흐흐흐흐흐흐흐 정심스러운 눈출좀 봐 겨우 싫은냄을 얻었건만 조그만 초록색 남자가 밤에 마을회관 뒤에 있는 두번째 포탈 나무에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 나무가 포탈 나무였구나 하지만 그 위는 꽤 어둡네요 그러게요 아저씨한테 그 장식해 있는 빛나는 나무염맨 좀 달라고 할까 멋진 창원이다 멋진 차원이네 이 나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모자를 드리면 되나? 아 근데 모자는 내 딜 상품인데 일단은 밤을 기다리죠 밤이 와야되니까 책 한번 읽자 나비는 계속 있나? 음? 아 나비 날아갔다 오늘도 파티를 하네요 나 오늘도 돌아갈 수 있지? 이런거 빛나는 열매 하나만 가져가면 안돼? 이런거 어? 빛나는 나무 열매들 하나 챙겨도 되나? 전화전씨 눈 감아주세요 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 어? 아 터지면 안된다고? 빛나는 주스가 들어있구나 어 챙겼다 이제 가면 되는거 아니야? 빛나는 나무 열매 음 하지만 정말 무거워 어이? 빛나는 나무 열매입니다 이게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무겁지만 않다면요 오호 일단 한번 가보자 커피하고 나서 가죠 왜 무겁다는 설정이 추가 됐을까?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아직 쇼는 안하고 있군요 주니어가 고스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몰래몰래 가자 여기에 특제 쥐오줌풀커피를 조제하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오 여기다 왜 이걸 넣을까 여기다 왜 이걸 넣을까 보이자 갑시다 바로 가야돼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가구요 뭐 더 챙길거 없죠 아 이것도 다 나무 열매구나 아 이것도 다 나무 열매구나 조명 자체가 이거네요 그쵸 가자 가자 여기도 있다 아직 따뜻하지? 좋아 반대휴가를 가졌대요 널 위한 작은 선물이 있어 오 흐흐흐 향기가 좋아 자 오우 쭉 들이켜 오우 그래 이러면 잠들텐데 어 소리는 깬 소리였는데 아 결국에는 잠드는구나 어이구야 어이구야 코를 곰 헤헤헤헤헤 그는 잠들었어 이 신문들은 정말 강력하네 아하 내기도 한방에 보냈죠 음 그래그래 어차피 까마귀 안와 했구요 어 이제 얘를 왜 재웠을까 아 아 이거 만질 수 있겠다 이제 하나 챙기자 만두코노초나봐 호탄으로 쓸 수 있는 더 아픈거 음 생귀다람쥐 혹은 어떤 동물이라도 맞추고 싶지 않거든 야하하 더 아픈게 뭐가 있을까 네프리콘코발트 이거 한번 그냥 만져보자 대퍼 오 대퍼는 마을 위 나무 꼭대기를 겨누고 있어 들판쪽에 뭘 쏘면은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여우부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어허 뭘까 이건가 빛나는 나무 열매인가 잠깐만 있어봐 너 놔두고 레프리콘 만나러 갔다 오자 이쪽이었죠 뭐 저기 있다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쿤레드씨 지금 저기 계신거 맞죠 헬로우 미스터 컨라드 아우 어 어 어 아까 꿈을 꾸고 있나봐 하아 빨리올라가자 내가 왔어 불쾌하네 아무도 안 왔었어 내가 왔어요 오 안돼요 날 데려가요 알겠습니다 그러게 야 입이 정말 벌쭉하다 그래 너무 어둡고 너무 높아 그런 소리 하지마 너 조금만 착취자야 아하 그게 목적이었군 아하 다리를 가져와야 되나 큰 나무까지 이럴 때 쓰려고 가져왔죠 나와라 나무 열매 좋은 생각이야 오 그래 그래 무거운 나무 열매를 던지기에 너무 높아 주스가 반대 뿌리를 끌어 모은다고 아 나무 위로 주스를 뿌려야돼 헤헤헤 아 완벽한 조건을 만드네요 나는 어우 깜짝아 나는 힘없는 열두 살이고 열매는 너무 무겁고 게다가 꽉 닫혀있어서 여기서 던질 수도 없을 뿐더러 던지기도 힘들다 이 조건을 완성해버리는데 그러면은 아 그래 이래서 이게 있구나 대포가 왜 있는지 이제 알았다 대포가 나무 꼭대기를 향하고 있다고 했죠 대포를 여기 쓰는 거네 그러면은 들판에다가 뭘 쏟지 않아도 되나 뭘 쏴야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자 호이호이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나오니까 호이짜 다 알아버렸어 오 된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오 우와 빨리 가자 큰 나뭇가지를 거의 맞췄어 저거 좀만 마우스로드 곳곳에서 반대 불을 끌어모으고 있어 정말 예쁘네 헤헤헤 그러게 어허 해결했다는 거였죠 가자 이쪽이죠 내가 간다 오 빛나고 있다 얘한테 말 걸어야 되나 일단 아 아니다 말 한번 걸어보자 일단 에잇 돌에 속삭임 호이 얘들은 중요한 말을 해줄 것 같아 어 자막 안 나온다 보그 같은데 다른데 갔다 와야지 보일 건가봐요 여기도 돌 하나 있지 않았나 여기는 아 까마귀 조각상 있다 자 저기로 출발하기 전에 조각상을 조금 보고나서 하죠 오잇 된다 오잇 왜 내가 하늘에서 급강화하는 이성이 없고 난폭한 형제들을 보게 된거지 아 원래 까마귀들 안그랬구나 우리는 정말 기쁨과 자부심이 있고 영원히 한데 오 그렇죠 까마귀 굉장히 영원히 하죠 뭔가 문제가 있어 어딘가에 또 돌 없죠 돌 돌스러운 거 여기 안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으쌰 얘들도 돌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돌 스텔레 아아 이제 들을 수 있구나 몇개 부족한지 알 수 있구나 열네개의 이슬이 아직 모자라 열네개라 어디서 찾는다 모든 이슬을 찾는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흠 안에는 돌 없었죠 가자 돌들의 말을 듣고나서 가자 어 여기다 으쌰 으쌰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호이 호이 어 일로 오네 그러면은 판석도 돌이니까 되지 않을까 흠 안되네 아 얼굴이 없구나 오호 돌 돌 돌 여긴다 읽어봤어 그럼 들판 쪽으로 한번 들렀다 가죠 이거 또 챙길 수 있나 썼으니까 어 이미 가지고 있어 없는데 어허 너무 정직해 한두개 챙겨도 될텐데 비싼거래 제리 흐헤헤 그리고 들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으쌰 들판은 돌 들고도 여기 나눠보자 입구에 돌 하나 있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 에잇 돌들의 속삭임 어잇 마우스 우드라는 이름은 이곳에 많은 생쥐들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야 또 주된 주민들이 다 생쥐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이곳에 생쥐만 셀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 그쵸 다람쥐도 살고 있고 땅 땅쥐였나 개들도 살고 있죠 이곳에는 다람쥐들도 있어 알고 있어 흐헤헤 그리고 고슴도치들도 고슴도치가 쥐꺼였구나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있지 그쵸 인간인 제리도 있죠 토끼인 호토호작도 있고 맞아 호토가 아니라 후토 그리고 있죠 여기다 뭘 써야될거 같은데 그쵸 들판쪽으로 양자택이라 아니었을테고 뭐였을까 뭘 쓰면 될까 여기도 돌이 굉장히 많죠 에잇 작은 조각상 오잇 여긴 원래 물이 없었는데 돌들도 당황스럽겠다 재미있는 통통한 비버가 그의 우체국에 더이상 같이 있을 사람이 없어서 슬퍼할게 분명해 아 저 너머에도 누가 또 더 있나보다 골짓거리야 물 물이 사방에 있어 물고기야 이 생각은 어때 오잇 물 물 물이야 얘는 좋아하겠다 이렇게 물에 가까운 적은 처음이야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운이 좋아서 물이 더 차오를 수도 있겠지 맞네 좋아하네 그리고 따로 이제 얼굴 모양은 없죠 여기 올라가면은 되게 이상한 돌라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자 이쪽으로 오네 난 저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쪽은 또 그건데 얼굴 없는 돌인데 그쵸 하지만 아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 이슬 하나쯤 더 있지 않을까 없나 더 이상의 돌은 없나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 들판 뒤쪽까지 가보자 호잇 여기였죠 여기 돌 있나보고 표지판이 있는데 돌은 없어 그쵸 표지판 밭 호잇 오! 우드 스프라이트 이쪽으로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미안해요 그렇다 얘기를 좀 합시다 오호 난 이곳에 사는 못톰특한 우드 두업들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를 알고 있지 세번째 얘기 듣고 싶은데 자막이 없어요 이야기들의 조각들이지 시작을 잃고 끝을 잃은 것들이지 그니까 다들 사람들이 나보고 다 잊어버렸대 뭔가를 그게 뭘까 어잇 여기는 돌을 넘는 것으로 굴뚝을 볼 수 있네 어 뭐야 올라가는데 어 뭐야 굴뚝을 보려고 했더니 여기까지 가요 어잇 음 뭐지 돌 수 없나보다 그러면은 개구리 타고 돌아가죠 여깄다 개굴개굴 흐흐흐 워헤이 안녕 안녕 제리 늦었지 아 여기도 여기도 바위들이 있다 근데 여기로 보내줘 잠깐만 여기가 어디더라 흠 여기가 차가운 나무 다크우드 우리 채소밭 어허 잠깐만 액스 누르자 다음에 봐 걸어갈 수 있어 걸어갈 수 있어 여기로 빠진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죠 여기도 돌들이 많네 일단 물고기 어잇 난 미래의 황금빛 바다 속으로 뛰어든다 들판을 말하는 것 같죠 나의 비늘은 나의 비늘은 파도 속에서 반짝인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쪽에서 뭔가 이산일이 벌어지고 있어 나 호의도 안했는데 말을 터하네 넌 항상 그 말을 하지 저 옆에 있는 애랑 대화하고 오는 것 같아 난 별게 안 보이는데 모든게 문제없어 서로 보는 방향이 달라서 그런거 아니야 그쵸 돌다 뼈가 없어 어 똑같은 말 하네요 둘이 묶여있나보다 이제 돌아가자 진짜로 불러서 아 바로 갈 수 있나 이 근처죠 마우스 우드로 마우스 우드로 호이호이 호이호이 여기였죠 들어가자 아 잠깐 아 죄송해요 잠깐잠깐해서 저기 문이 있죠 문이 아니라 얼굴이 얘도 돌 아닐까 벽화 호이 아 이건 안되네 얼른 올라가죠 흠흠 이쪽끼리였죠 호이호이 내가 왔어요 와우 빛나는 물질이 마우스도 곳곳에 반대불을 끌어모으고 있어 정말 예쁘네 여전히 정말 높아 음 발을 어디다 뒤지는진 보여 성공했으면 좋겠어 후샤 후샤 해냈어 흠흠 내가 왔어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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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논 아니야?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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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 아 없는 숲은 걱정을 하고 있죠 어 미안해 흠흠흠 벌레같은 리가 내 세계에서 보다는 게 뭔데 세 가지 소원을 뺏어간다고?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난 조분을 배우고 싶어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 그래그래 잘한다 체리 오우 우와 문양이 생겼다 아 저기가 포탈이었구나 수상한 저 마리가 갑시다 그는 소원에 대해 진심으로 말했던 걸까? 호이자 여기로 가면 어디로 통할까? 조사 사진도 요거다른 그게 다시 불안한 리셋 오우 깜짝이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